안녕하세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인사드리는게 진짜 오랜만이죠 제가 사실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는걸 너무 어색해하고 사실 자신이 없어서 안찍어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짜잔 차를 구입하면서 약간 차를 소개도 하고 생방송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예전부터 차를 뽑는다 뽑는다 하다가 드디어 제가 벤츠를 샀어요 첫차인데 사실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무슨차를 살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뽑은차는 벤츠 A클래스를 뽑았어요 가로사이즈가 좀 작았으면 좋겠어서 경차들도 보고 이것저것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언니가 추천을 해줘서 내부를 봤는데 보자마자 사라다 짜잔 초보 운전 사실 이 차를 선택하게 된거는 내부 내부가 너무 예뻐서 진짜 봐도봐도 너무 예뻐서 이렇게 짜잔 진짜 예쁘긴 진짜 예쁘다 그리고 짜잔 너무 예뻐 어떡해 너무 귀여워 이것만 예쁜게 아니거든요 내가 왜 이걸 산지 알게 될거야 헐 너무 예뻐 헐 이거를 보는 순간 안에가 너무 예쁜거야 와 이건 사야해 느낌을 이 조명에서 받았어 여기 보면은 엄청 많거든요 레드문 파이어레드 파이어레드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이 차를 데리고 게임 영상이 아닌 많은 모습 재밌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노력하 다른 더 재밌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안전운전해서 한문철 변호사님 TV에 나오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서 안전하게 잘 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부끄러워 엄마야 어떡해 안녕